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판타지 로맨스 부문 여자 수상자는 김유정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우 축하드려요 이쪽을 김성균 씨가 안 쳐다봐서 아 아닌가 했는데 우리 김유정 씨 편의점 새빼들을 통해 코믹 로맨스 액션 등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다양한 매력으로 대체불간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죠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새빼리였던 김유정입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MC를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왔어서 조금 떨리는데요 우선은 저희 편의점 새빼리 팀 분들 이명호 감독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우리 점장님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 역할을 맡아줬던 배우분들 그리고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던 김선영 선배님 너무너무 다들 보고 싶고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새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정샛별이라는 친구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도 새빼리가 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상을 타면 수상을 하면 다른 분들 포함해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함께 했던 아 죄송해요 아이고 아유 괜찮아요 네 10년 동안 함께 했던 저희 지금은 제가 소속사가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저랑 사이더스 HQ 분들이 저랑 1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제가 꼭 상을 타게 된다면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샛별이가 마지막 작품 함께하는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실장님이 되신 송대희 실장님, 삼촌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함께해준 이현우 매니저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은탁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사이더스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같이 길을 걷게 된 우리 어썸 ENT 식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게 우수 연기상인데 제가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우수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마지막까지 잘하고 이제 집에 가서 스스로 회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열심히 방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조금은 더 새해에는 조금 더 밝고 건강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새해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